아... 아주 우애! 아... 아니... 어떻게죠? 마무리가 이상했어. 어떻게 했어요? 아니, 보던 내내 이걸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이게... 마무리가 어떻게 해질까? 제가 지금 결론을 두 분이... 외국 가셔서 이제... 그러니까 친구처럼... 그러니까 제목대로 해요. 사랑을 할 거야. 사랑을 다 하시는 겁니다. 자, 해피타임. 해피타임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을 많이 찾아주세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8시 10분에 재밌습니다. 감사합니다.